경북교육청은 신청사 시대를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명품 경북교육 홍보에 나섰습니다. 새로 선보인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는 기존 정보전달 중심 포털 디자인에서 벗어나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디자인으로 구성했으며 한옥청사를 배경으로 이용자들과의 친밀도도 높였습니다. 기능면에서도 웹접근성과 웹표준, 웹호환성을 개선해 민원인 우선의 메뉴 구조방식으로 바꾸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등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